미쓰비시 신한금융투자와 공동마케팅 진행 미쓰비시 모터스는 사명 변경 1주년을 맞는 신한금융투자와 9월 한달간 공동마케팅을 실시한다고 이일 밝혔다. 미쓰비시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신한금융투자와 퀴즈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하며 퀴즈 이벤트 응모고객 중 한 명을 선정해 미쓰비시 뉴 아웃랜더를 1등 경품으로 제공한다. 미쓰비시 모터스는 이번 공동마케팅을 통해 수입차의 주요 고객층인 30대에서 40대의 금융투자자들을 타겟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. 한편 뉴 아웃랜더는 SUV 중 유일하게 루프 판넬에 알루미늄 재질을 적용하여 SUV이면서도 세단과 같은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. 또 뉴 아웃랜더는 전자제어식 4륜구동 시스템과 테일게이트가 상하로 열리는 플랫폴딩 테일게이트, 2열 텀블링 시트 등을 적용하고 있어 여행이나 오토캠핑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편하다. 뉴 아웃랜더 훈매 가격은 1 4 모델 3690만원, 30 모델 4090만원이다. 뉴 아웃랜더 뉴 아웃랜더 뉴 아웃랜더 뉴 아웃랜더 감사합니다.